수강신청 관리자 페이지의 회원관리에서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수강신청 방법으로는 시간선택과 강사선택이 있습니다. 시간선택 수강신청은 가능한 수강시간 기준으로 선생님을 선택할 때 사용하며, 강사선택 수강신청은 마음에 드는 강사 기준으로 시간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강사선택 수강신청입니다.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으로 체크해 주세요. 수강신청한 내역을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하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동영상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강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강사를 선택해 주세요. 실속타임은 유일별로 다른 시간 선택이 가능하지만, 열공타임은 유일별로 같은 시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업시간 횟수 시작일 기간 요일을 선택해 주세요. 예약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수강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선택 수강신청입니다.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으로 체크해 주세요. 수강신청한 내역을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하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수업시간 횟수 기간 요일을 선택해 주세요. 시작일자와 시작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강사님을 선택해 주세요. 예약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수강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수강신청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관리자 페이지에 수강신청 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수강신청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스피클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